전 주인으로부터 학대받던 디에고가 이곳으로 오게 된 건 5년 전. 페트라 씨는 거액을 지불하고서 전 주인으로부터 디에고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호랑이가 한 마리가 아니군요. 딱 봐도 수컷 디에고보다 몸집은 작고 생김새는 예쁘장한 암컷 호랑이입니다. 식사를 마친 디에고가 애교를 부리며 다가옵니다. 이럴 땐 영락없는 애완 고양이 같습니다. 아니 디에고 갑자기 왜 이래. 철방 앞인데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반면 페트라 씨는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 과감하고 진한 스킨십을 나눕니다.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안으로 함께 들어가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은 제작진이 아닌 아들 토마슈. 페트라 씨와 함께 디에고가 친구로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인데요. 이들에겐 그들만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다 프랑스 프랑스 마치 지금처럼 말이죠. 이처럼 완전한 신뢰를 쌓은 듯 보이지만 결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페트라시는 몇 해 전 몸소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쟁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쟁이 보냈습니다. 부터가 그리 도착할 수 있는지 알подоб이였기 때문에 가진 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을 발전할 수 있었고 그곳이 만한 뇌이기와가 인증내역, 더 가진 뇌이기 때문에 안정돼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뇌이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뇌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뇌이기 바랍니다. 디에고가 야생의 본능을 품고 있는 한 예측 프로의 상황은 계속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디에고와의 우정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